그 소문이 사실이예요? 그렇소요? 아 진짜 북한영사랑 큰사건을 안 하셨거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뭐? 철령씨가? 니 이번에 또 누구 잡으러 오는데? 혹시 날 잡으러 오는 거 아냐? 위기사용정지 5분간 해제다잉? 1분이면 충분합니다 FBI는 여기 있는 건가요? 그냥 잡으러 오는 거 아냐? 알겠습니다 나 처먹을려다 전문을 잃는 거 달라봐서 본 장면줄이가 10억 불 수위스 계좌를 들고 사라졌을래 모두 가져올 알겠습니다 이 새끼 뭔데 공터 버려서 정색 수배를 때리냐? 이 새끼는 지금 내 소식입니다 헤이 헬로 헬로 excuse me 이상시국이야 지금 최고의 형사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하는 거냐? 우리 인터넷에서 나갈 때 한 번 공주 한 번 하잖아 bring it back it's international come on me 어? 또 커버가 적성에 딱 맞는데? 영장 집행 들어갑니다 please jump your hands hey? what are you doing 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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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아직 안 끝났어 bring it back it's international 방탄소년단?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공주 아직 안 끝났어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